제임스는 다섯대의 비싼 차들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동사 자 다섯대의 비싼 차들이 목적어죠 제임스는 주어 제임스는 명사 다섯대 형용사 비싼도 형용사 차는 명사 가지고 있다 동사 자 그럼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니까 3형식이 되어야 되겠구요 어 자 그 다음에 제임스 쓰고 동사 쓰고 목적어 파이브 익스펜시프 컬 이렇게 복수 니까 여기는 s 를 이제 붙여야 되요